저희 월드트롯 가수협회와 또 가요TV 대구총국 대표로 정말 동부서수 바쁘게 활동하시는 가수분이십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! 네 그러면 태어나씨 만나보시죠. 뮤직 고고! 월드스타 가요쇼 태어나의 무대입니다. 인생의 속도! 월드스타 가요쇼 태어나의 무대입니다. 빨라지고 아플 때 느려지는 그게 바로 인생의 속도! 세월은 세월대로 흘러가겠지 인생은 내가 가면 돼 고장없이 건강하게 잘 살면 되잖아 인생의 속도를 알아서 무엇하나 어차피 내일은 또 오잖아 인생의 속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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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